퇴근하지 못한 멤버는 제발 제발 퇴근하지 못한 멤버는 편안하게 어? 실내에서 주무시고 네 내일 내일이 문제야 왕복 5시간 코스에 등산을 마친 후 퇴근해야 합니다 최악이다 등산을 마친 후 퇴근해야 합니다 최악이다 최악이야 등산을 마친 후 퇴근해야 합니다 하하씨 등산 5시간을 걸고 한다고? 당일 퇴근이라 참고로 내일 기상시간은 새벽 5시입니다 오늘 집에 가야 되는 이유 하나씩 오늘 집에 가는 이유를 대시면 감동의 물결이 오면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집에 가야 되는 내용 난 집에 가야 된다 신금을 울리면 누구 한두 명 눈물을 흘리면 바로 집에 갑니다 예 아 이거 울라고 지금 감정 잡어 김배우님 액션 제가 회사를 옮기고 이제 막 시작할 때 제대로 시작할 때 저희 스타일리스트님이 챙겨주셨는데 어 그 스타일리스트 실장님 생일 너네 실장님 생일이구나 너네 실장님 생일이구나 전 내일 아내의 생일입니다 진짜로? 또 그날이야? 작년에? 진짜로? 또 그날이야? 작년에? 신발장 내가 김포 장발장이에요 신발장은 히스를 장시간 날린다고 해서 세윤이 형이 조금만 그랬어 난 한 여자를 오래 사랑하고 있어 막 이러면서 진짜 세윤이 형이 진짜 많이 사랑하는구나 를 알았지? 헤엄아 하하 하하 아내 혼자서 초를 불면서 나는 왜 이렇게 혼자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설거지라도 울고 지금 진짜 울어 눈물 장난 아니야 오늘만큼은 집에 가서 아내를 싹 안아주면서 여보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멈춰주고 싶어요? 멈춰주고 싶어요? 벌써 1년 지났어? 그때 못 챙겨가지고 급하게 챙겼던 날? 우왕 어? 그때 못 챙겨가지고 우리가 그때 그때 해남 갔어 그때 해남 갔어 아니 우리가 그때 그때 해남 갔어 그때 해남 갔어 자 지금 제일 궁금한 거 몇 명이 가는지 한 명 한 명이면 될 거 같은데? 두 명만 산에 올라가자 와 진짜 세팅해주세요 어 뭐야 응? 아 미안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뭐야 능력이 가니야 어 전원 등산도 있고 전원 퇴근이 있어 우와 오케이 오케이 와 이거 진짜 유아하다 우와 우와 이게 진짜 유아지 저한테 많이 걸 수가 있나? 근데 잠깐만 저는 등산은 높이 이 정도 비율인데 전원 퇴근은 너무 짧네? 둘 다 뺄까요? 아뇨? 죄송합니다 아뇨?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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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기들 좀 들으세요